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양매도가 좀 나아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거래소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000포인트 아래 구간에서는 수신 쪽에서 좀 매수를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이 탑금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기일이 있죠.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이 커지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 오늘 얼마만큼의 매도가 나오는가 그리고 선물을 얼마만큼 매도를 하는가 이 부분들만 좀 확인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제한 처리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그리고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상담은요. 013-3366-0110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은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문자상담은 일단 핵심적인 부분들만 간략하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일단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드럼캣 시즌3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니까 일단 서둘러서 좀 하시고요. 공연 정보는 아래 하단과 같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주실 때 공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일단은 티켓을 보내드린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도 받으시고 좋은 공연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상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G&G 552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전망을 좀 물어보셨어요. SG&G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주식이었었죠. 그래서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던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그리워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상승 추세대를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매도 급소짜리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낮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5520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552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약간 손실 권역 즉 한 17% 가까이 손실 권역이신데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마무리를 짓게 되면 이제는 기간 조정까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21선 그리고 마디 가격이 약 4,200원대에서 4,300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 비중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저가 권역입니다. 약 한 4,65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치는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약 한 5,300원 정도를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는 거 일단 매도에 압박을 좀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난 이후에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나생명 7,1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생명 한번 볼까요? 하나생명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좀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금융 섹터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스권역으로 일단 기록을 해놓고 일단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7,1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일단 박스 상당권역에서 좀 매수를 해놓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자리대에는 블럭으로 가격되어 있던 어떤 손박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현재는 손실권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얼추 이 가격대하고 비슷하게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저점을 낮춘 이후에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자리대죠. 얼마냐면 이 자리대가 약 7,500원대 자리입니다. 7,550원 자리대인데요. 6,550원이죠.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아마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죠. 낙폭 과대로 밀렸을 때는 단기 11선 그 다음에 21선 목표가를 잡아놓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1선의 저항을 받고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를 6,550원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음 목표치죠. 21선을 일단은 오게 된다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부강약품 14,200원의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부강약품을 한번 볼까요. 부강약품 14,200원 권역은 약간의 손실 권역이세요. 약간의 손실 권역인데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 종목도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스 권역이 진행됐다가 약간 돌파 시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저가 권역 박스 권역으로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 61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13,6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목표치는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봅시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권역이죠. 14,500원대가 돌파되는 신호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가를 좀 확인을 하세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을 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여기서 잠깐 쉬고 전화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미디어 플렉스에요. 미디어 플렉스에요. 네. 매수 가구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3080원에 30%입니다. 3080원에 30%요. 네네. 혹시 매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 저 친구하고 네. 그게 홍행하고 중국에 진출로 한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샀습니다. 아 그래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자 우선 3080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약간 좀 손실이 나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아 10일 정도 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중국에 진출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뭐 흥행에 좀 나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었어요.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3분기에는 다소 좀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현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추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인데요. 4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수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영화 쪽을 꾸준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폭으로 올라왔고 가격 조정에 들어와 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볼게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줬다라는 부분들 대충 한 평균 가격을 따져보게 된다면 약 2700원대 후반권역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700원대 후반권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한 물량은 일단은 수익권역이다. 그 즉 매수가 부근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3080원 정도가 된다라면 약 한 7% 정도 손실권역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 때 지금 현재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즉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1차 2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매수가보다 약간 위에요. 3150원 정도를 보시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약 한 35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보셨다가 손실을 축소를 시키고 난 이후에 일단 리스크 정리 관점으로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죠. 257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 목표가까지가 3000만 매수가까지는 네 이번 주에 좀 올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올 거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3080만까지는요? 네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시고요. 일단은 미디어 플렉스가 많이 빠졌어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충분히 다음 주 초라고 해도 충분히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한 번 덜어주고 난 이후에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럼 뭐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을 보면 되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3,150원을 거래량을 동반을 하게 되면 이 자리대가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게 되면 3,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3,500원 정도 때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자리대에서는 일단은 줄여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럼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 되겠네요. 네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지켜주자라는 부분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거의 가격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기간 조정 성격이 좀 진할 겁니다. 좀 편안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하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디지털입니다. 6,560원의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파인디지털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파인디지털을 좀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종목군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양호한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즉 하락 추세 때를 일단은 뚫어놓았어요. 뚫어놨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상승 추세 아니면은 박스권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냐? 과연 이 자리대입니다. 7,100원대짜리에요. 7,100원대짜리가 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560원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7,100원 정도를 넘어가는가 즉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7,100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죠. 8,000원 정도 때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560원 약간의 수익 권역이니까 6,250원 정도를 종가상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무엇이냐면요. LG 이노텍이에요. 8만 6,900원에 30% 2주 전에 매수했는데 계속 내리네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LG 이노텍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하고는 좀 틀린 모습들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게 6월달부터 시작했어요. 자, 지수를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눌림목 구간에 현재 진입을 해 있는데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다시 상승을 해주고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박스 권역으로 진행이 됐다가 그 박스를 이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 박스 하단 권역은 가장 강력한 저항라인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 즉, 저점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고 봤을 때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많이 빠지고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이런 종목 매수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4,500원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부분들이고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8만 2천원대가 저항댑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매수가 권역인 8만 5천원대 8만 6천원대를 넘어갈 수 있다. 즉, 8만 2천원짜리 때가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양철관이에요. 195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동양철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철관을 좀 보게 된다면 1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1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추세대가 뚫어놓고 난 이후에 비추세 구간으로 진입을 했었죠. 자, 즉, 크게 박스 권역으로 진입을 했다가 어느 정도 딱 보니까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1600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즉, 박스 하단 권역, 중심 권역까지 밀려 내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는 이제는 반등 타이밍에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이 한 차례 대량 거래를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감소를 해주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6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매수가 권역인 195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보자. 만약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1850원 이 자리대가 중간적인 리스크 관리 자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아마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알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키움증권입니다. 6만 5천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6만 5천원에 10% 거래량이 주식수 대비 너무 적은 이유는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키움증권. 3천주가 터졌네요. 그러면 주식수를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된다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2,200만 주네요. 근데 대주주에 대한 지분을 한번 볼까요? 지금 1,200만 주에 1,350만 주 약 한 1,500만 주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유통주식수는 약 700만 주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유통물량이 700만 주인데 거래량이 지금 현재 거래량 터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알면서 왜 이 부분들을 매수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증권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가망없다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안 보고 있는 섹터는 증권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7년째 1위야 라고 했어도 얘는 추세가 깨져 있어요. 이 깨져 있는 종목군들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 단타를 친다거나 아니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갈 주식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종목교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고려아연입니다. 32만 3천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3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고려아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아연 29만원대 약 한 33%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2만 3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엔 하락세를 뚫어놓고 난 이후에 지금 한마디가 나오고 두마디가 나오고 난 이후에 쌍봉을 형성하고 밀려 내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박스 권역을 이탈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즉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 지우고 그려보게 된다면 고점이 나왔습니다. 저가가 나왔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미미하게 나왔죠. 이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고려아연은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즉 지지가 돼야 되고 이 이하 권역으로 밀려 나오게 된다면 하락 N자로 밀리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이 박스 권역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즉 얼마까지 밀릴 수 있냐면 맥시멈 약 한 27만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는 뚫어놨으나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여유 있게 보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 27만 5천원짜리 때가 이탈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상 20주선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즉 30만원 초반대가 이 종목은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30만원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문자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디에스예요. 5,270원에 자꾸 떨어지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5,270원에 40% 코디에스 징그럽게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거 계속 보내셨던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4,300원대 보러 간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서 다시 샀어도 되는데 왜 자꾸 자꾸 떨어지냐. 왜 따로 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가 많이 파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하세요 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면 뭐하냐고요. 안 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식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그 대응이 될 수 있는 그 가격대를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자 코디에스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5,000원 정도? 이 5,000원 정도가 반등에 대한 목표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000원 자리 때에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 안 될까 이 부분들은 이때 5,000원 정도 때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고요. 또 하나 2차전지가 올라가야 얘가 올라갑니다. 2차전지 못 올라가죠.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자 이제 문창담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작입니다. 따라가는 매매는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죠. 61선을 하회할 듯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아마 부랴부랴 매도하셨던 분들이라면 전날이었었죠. 부랴부랴 또 따라 들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또다시 따라서 매도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외바닥으로는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니 기다렸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 그때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대의 수익률은 지금은 큰 것보다는 좀 작게 보고 대응하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